쓰레기 문지를 드려요. 지금 전화 통화하고 있잖아요. 저 인류가 이거 왜 쓰레기야. 11조 X로 좀 비는 거 같은데? 영조사 같은 거 있어. 영조사 누구? 누구? 미안하다. 아이고 너무 많이 기다렸다. 그래서 미안하다. 미안하네. 우리 언니는 뭘 이렇게 평생 미안하고 창피하실까. 안녕하세요. 뭐해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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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창피야. 무슨 말 했니? 우리 학교에 술 먹으면 어떡해요. 아니 우리 아버지 생신이 나 혼자 다 챙겨야겠니? 언니. 어 미옥아. 되게 추운 겨울날. 언니랑 나랑. 맨발로 클길 슈퍼까지 막 뛰어간 적 있지. 그거 왜 그런 거야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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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뭔데 오셨어? 잘못한 거 없는데 미안하다. 너 같이 나아왔어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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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사과 안 하신 거구나? 우리한테! 사과하시라고요. 네! 사과하시라고요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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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